진한 주 화이팅! 진한 주 화이팅! 화이팅! 빨리 시작해. 자 오에에에! 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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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기론! 김현종! 자 몇인가요 몇인가요? 최고 기록 7미터! 엄청난 목표와 엄청난 점프량이었습니다. 양호 하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오현 씨라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옥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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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주장으로써 마지막 건의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이렇게 말리네요. 저도 예상도 못하고 오늘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7미터로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옥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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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률이 아닌가. 동률 내지는 조금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넘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김현중 7m. 태견의 준비 없는 거죠. 최종 기록원 태견. 7.1m. 태견의 승리. 최고 기록의 보호작이 되셨습니다. 잘한다. 나의 줄이야 죽을 수 있잖아. 진짜 오래 뛰어 있다. 진격의 태견이야. 사실 많이 못된 것 같아서 옆에 이렇게 미터스를 보면서 뛰었는데. 어? 여기 미터스를 보면서 뛰었어요. 입에서 그게 다 보이던가요. 예예예. 저 무리랑 친해서. 갑자기 정손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돌 승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자. 스포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드라마라 했습니다. 그 드라마가 왜 재밌는 드라마냐. 각 부름도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멜칠의 히어로 슈퍼주리아. 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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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 다이버에서. 화이팅 화이팅. 짐승 돌이지 않습니까. 또 제가 짐승 중에 짐승. 멸치 아닙니까. 멸치가 짐승이었나요. 사나운 멸치의 모습인데. 멸치 떼어놓으세요. 멸치 떼어놓으세요. 멸치 떼어놓으세요. 정말 바다의 사나움. 멸치 야수의. 못 보셨죠. 어떻게 역동적인. 진짜 사나운 멸치 못 보셨죠. 정말 멸치가 플랑크토를 잡아먹는 느낌입니다. 꼭 있는 멸치 못 보셨죠. 정말 고래를 잡아먹는 멸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맨마리 친구들이 지금 최고의 상승세거든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혁. 화이팅이라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혁아. 화이팅. 은혁아. 은혁아. 천하게 남편하게. 가볍게 점프를 통해서 긴장감을 풀고요. 승부욕이 보입니다 승부욕이. 그렇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장단지와 이제 하체 근육을 이제. 굉장히 몸이 가볍습니다 은혁이. 굉장히 탄력 있는 몸이에요. 멸치의 도약. 도전. 도전. certif bullets from this spot. 아래 갓? 승부욕을 judgment했는데요. 큰 빛 남편 없 buscando. 연필이 선글이 istedges됨. föarsa은 stampus 선글이 기댈습니다. 쇄이 큰 빛장에서 quelques ن湁로 respectfully를 주 Пока Wide